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이거 몰라? 4팀? 아니 체중 안녕 6팀 사이를 4팀 4팀 6팀 5팀 5팀 여덟구 어? 어디 사세요? 어? 저쪽 떠나가고 싶어. 아휴. 때려 죽일까? 10만 원 받아. 때려 죽일까? 10만 원 받아? 시합해야 되는데 둘러보고 잊어먹어가지고. 잊어먹었어? 잊어먹어가지고 막 하는데 얘가 찾아왔어. 저쪽 편 떠나가고 싶어. 무척 끈 저거 없지? 저쪽 편 좀만 들어오고 올려져 있는건데? 저 끈이 어디 불타가 왔어. 저런거 막 들어오는데. 용수야 10만 원. 될까요 안 될까요? 왔어. 왔어 왔어. 야 진짜 너는. 10만 원. 아까 10만 원 내가 찾아왔어. 몇 살인데? 10만 원 좋아. 야호사수 맞냐? 왜 이리 찾아왔어? 왜 이리 찾아왔어? 왜 이리 찾아왔어. 랜디. 아우 씨. 정훈아. 엠지. 나 왜 이리 찾아왔어? 야. 아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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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? 페이스바일 왔다 페이스바일 왔다 진짜 이건 왜 안 문대요 대단한 사람은 이 대단한 사람은 너의 대단한 사람은 잠시만요. 잠시 한번 와주세요. 아니 얘는 어딨어! 내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